반갑습니다. 설교자한테 박수를 미리 쳐주면 기가 질려가지고 설교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사람 주목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을 주시고 한신교회를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교육자 세계에서 이중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비중 또 그분을 통한 영향력 또 그분이 목회하는 한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달라져 왔는가 하는 이런 점을 여러분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고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언젠가 한번 와봐야지 하면서도 예배실은 사실 못 올려봤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참 성령께서 충만하신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고 또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반세기의 역사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어떤 면에는 분열의 연속, 분열의 악순환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명분의 분열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인간적인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분열을 해와서 지금 장로개만 해도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당 교류부터 좀 해보자 하고 한목협에서는 오늘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소속된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아마 한신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 가지고 아마 제가 잘못하면 날아갈 가능성도 할 마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참 과거에 폭이 좁아가지고 자기 안경만 끼고 모든 것을 정죄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관용하고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가 많이 조성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 주일 강단 세워도 제가 이거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전에도 집회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 강단만은 좀 고집을 합니다.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서 많이 자유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교회가 일치하는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부 예배, 일곱시 예배 우리 이중표 목사님을 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듣고 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벌써 얼굴 보면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면 오늘 은혜 쏟고 간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참 말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들겨서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잠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시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를 받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83주년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잠깐 우리가 중세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루트가 등장하기 전후 중세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암흑시대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주로 강조하는 것은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옥, 지옥, 고행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강조한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정도로 성자가 될 정도로 공로를 세우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연옥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연옥 가서 뭐 하느냐? 연옥에 가서 세상에서 못다 벗은 모든 죄의 짐을 거기서 다 불꽃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다 씻어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씻지 못한 더러운 것을 거기서 다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게 됐다 싶으면 연옥에서 빼내가지고 천당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연옥을 못 가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지옥이나 연옥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교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인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한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위 고해성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해성사에는 우선 자기가 오늘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리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혼자 리우쳐서 안 돼요. 사제 앞에 와서 신부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직구해야 합니다. 직구하면 직구하는 것으로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직구하면 반드시 사제는 용서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행을 하라고 한다든지 금식을 하라고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하라고 한다든지 좀 심하면 십자군에 입대를 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체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그 자체가 얼마나 공토를 주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얽어맸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에게 금식해라 고행해라 뭐해라 뭐해라 채벌을 가하는 거고 대신에 돈을 받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돈을 받자. 제값에 따라서 돈을 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한 것이 면제부여 소위 말하는 속제부입니다. 너 돈 얼마 내면 뭐든 제 용서받고 이제 뭐든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제 고백하고 돈 얼마 내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면제부를 파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탁발수도사 태철 같은 사람은 면제부 세일하는데 아주 천재성을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함에다가 돈을 넣는 순간 돈소리가 쨍그릉하고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소리. 돈만 내면 연옥에 갔던 당신의 모든 조상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쏘기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진 시대요. 어두운 시대요. 영적으로 고통하는 지옥과 같은 세대였는가를 압니다. 이럴 때 루터 똑같이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지름길은 다른 길이 없다. 이 세상과 멀리하고 수도원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해서 그는 수도원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수도원이 요구하는 규위를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자기 죄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힐수록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공로가 되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행할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알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습이 막 해골처럼 돼버렸어요. 저녁에 잘 때도 추운 겨울 남방을 떼지 않고 심지어 매트도 깔지 않고 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여러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도원의 규위를 지키려고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했다. 나는 규칙적으로 죄를 뉘우쳤다. 죄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더 무거워지고 더 편치를 못했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다가 1512년 종교개혁 한 5년 전에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5장 17절에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 1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의 표현을 들으면 루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낙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복음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수도원에 들어와서 규율을 지키고 금식하고 밤에 자지 않고 철회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그냥 깨닫게 되니까 가슴에서 기쁨이 그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치밀어 오르면서 어깨에 그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던 모든 짐이 순식간에 다 내려지는 해방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낙원의 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는 드디어 종교개혁에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을 다시 찾았어요.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굴레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한신교회는 제가 볼 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교단의 형편을 봐서는 그렇지를 못할 가능성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복음의 감격이 있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에요. 복음에 울 줄 알고, 복음에 감격할 줄 알고, 복음에 깊어 뛸 줄 알고, 복음 때문에 죽을 줄도 죽을 줄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별세의 신학이라는 기이한 이름을 가진 신학을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가서 무슨 설교 하나 했더니 별세의 신학 강의하더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러한 복음에 철저하게 무장된 지도자가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영예의 꼴을 먹이고 있으니까 한신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쓰신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책 있죠. 목사님들 기질이요. 좀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썼다 하면 잘 안 읽어요. 그리고 한국 목사가 썼다 하면 제목만 쓱보고는 집어던져요. 미국 목사가 썼다 하면 조금 보고요. 목사 참 기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야 될 남바원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 책을 제가 딱 사가지고 들고는 이 양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지막 장까지 놓지를 못했어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또 내가 받았는데도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아주 은혜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읽었죠. 읽고 이거 참. 목사로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재충전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 내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 부교육자 80명에게 전부 다 읽혔어요. 전부 읽고 독후감을 다 내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22년이 지나도 부목사들에게 책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고 독후감 내라고 한 사례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읽어라. 그리고 독후감 내라. 그래가지고 독후감을 다 냈는데요. 그 독후감을 제가 읽으면서 또 한 번 은혜 받았네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부목사들이 똑같이 받은 거야. 그러고 어떤 부목사는 얼마나 감동적인 글을 썼는지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그중에서 가장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샘플 하나를 이준표 목사님에게 팩스로 넣어줘서 읽어보라고. 당신도 읽어보라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지도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분들 보면요. 참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또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것 보면 거룩해 보이는데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가슴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남모르게 가슴에 안고 있는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꼭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제가 뭐 어쩌다가 쓰러졌거든요. 조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몹시 다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브리아 브리아 서둘러가지고 하와이로 보내줬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이제 뭐 거의 1년 있었죠. 한 대 보세요. 하와이에 가서 앉았는데 운전을 합니까? 테레비를 아니요. 테레비를 볼 수 있습니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어지러워가지고. 못 봐요. 겨우 한다는 것이 그저 레시바 끼고 테이프나 듣는 정도 아니면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바다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으면서도 건강이 별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교회에서는 1년 더 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죽으면 죽는다 하고는 강단에 섰어요. 여전히 몸은 안 좋아요. 그런데도 강단에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1년 만에 강단에 서니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뭐 처음에 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하고는 애를 썼는데 두 다리 가도 계속 마음은 공허하고 교인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막 쳐다보는데 이건 막 강단에 올라가면 겁이 나고 영영 안이 올 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너 로마서를 좀 돌아가라. 로마서로 좀 돌아가라. 로마서를 좀 읽어라.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로마서는 시대시대마다 그 시대를 다시 살리는 아주 총매 역할을 했거든요. 로마서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안에 뜨거운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로마서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그래. 내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서 강의라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너무 세밀하게 하면 수년이 걸리고요. 그냥 적당히 하면 또 너무 거달기가 되어가지고 그 로마서에 담겨있는 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고요.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제가 로마서 하기로 했어요.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차근히 제가 읽고 넘어가는데 어디 가서 딱 걸렸는가 하면 15절에 가서 딱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15절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갔어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 당연하지. 그러나 제가 이제 로마서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필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로마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보면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복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해를 태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길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펜을 들고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에 딱 걸렸어요.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할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의문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유가 한 열 서너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 20년 예수 믿으면 복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알면서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복음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 1년 반 로마서를 했는데요. 저도 살고요. 교인도 살았어요. 눈 딱 깐고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어떤 때는 설교 50분 그 다음에 설교하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찬양을 하면 10분 15분 나중에는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든지 핵폭탄이 터지든지 말든지 나는 눈 딱 깐고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할 만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 9명 데리고 시작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키 멤버 대령 출신이요. 어떤 중소기업 회사 사장이요. 아주 키 멤버인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 장노요. 자기 엄마 건사요. 그러니 예수를 벌써 유아세를 받고 50년 55년을 믿은 사람이요. 하자가 뭐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죠. 부대 부대 갈 때마다 부대 자기 부대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정도로 열심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 통해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나 안 통하나 그걸 아는 약간의 좀 무당 같은 기질이 있어요. 무당이 아니고 성령의 어떤 센스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 딱 놓고 그분하고 앉아서 집사님 저하고 이거 좀 읽읍시다. 둘이서 딱 방문 잠가 놓고 둘이서 한 시간이 넘도록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딱 그분이 무릎 꿇고 저에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의심하나 의심하지 않느냐 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대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좀 더 좀 신학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중생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집사네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키 멤버네요? 미치죠. 미쳐요. 정말 미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무릎 딱 꿇고 저에게 이래요. 옥 목사님 오늘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딱 손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그 시간에 고백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하고 거의 15년 가까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중생받게 됐는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미 세상이 이제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분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사실을 아직도 감격 없이 받아들이는 분 계시면 성경께서 여러분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었게 합니까? 만약에 루트가 발견한 복음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세기의 사람들처럼 공포 분위기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죄짐을 해결합니까? 시간과 함께 다 시간은 약이다 하고는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결점을 받아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스스로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아주 유능하게 가르치는 여선생입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저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어떤 남자와 함께 몇 달 동안 동거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은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 용서받은 줄 알지만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이 죄짐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마음에 무거운 무서운 가책을 완전히 씻어주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목사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거가 있는 여자 숨기면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다 털어버리고 결혼 포기해야 되나? 한 사람이 운명이 걸리는 이야기인데 저 혼자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저도요 신학교 교수하고 협의를 했더니 신학교 교수도 가로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가 의논을 하다가 말씀대로 합시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옮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절대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무슨 빈말이요? 장난삼아 하는 말이요? 잠깐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모든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죄로 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그렇다면 과거가 있는 여자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불러갈 지가 그랬어요. 결혼하시오. 당신 진짜 예수 믿고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이상 괜찮습니다. 와 그 여자 얼굴이 확 나게 살아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발발 떨고 있다가 그 말씀 듣자마자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여자 불러가 또 내가 한마디 더 해서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 부인요. 지금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보금이 뭐요? 내가 죄찜을 지고 고통하고 가책을 받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금이요. 내가 이 죄를 들고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신 이 보금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고 다시는 그 죄와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보금 아닙니까?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보금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금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지루하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물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누구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찾아갈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의 짐을 내려주던가요? 아내가 여러분의 짐을 내려주던가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젊은이의 고민. 선생님이 교수가 내려주던가요? 아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고 내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그분을 꼭 붙들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짐을 내려주세요. 서로 짐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짐을 가볍게 쥐고 다른 박지를 칠 수 있는 세임을 주세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겠어요? 우리 다 상대적인 열등감이 있잖아요. 어떤 그룹에서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그룹에 가보니까 나는 행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고 고통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네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한 다음부터는 열등감이 사로잡힌 역사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 잡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로 보시는데 왜 내가 열등감이 사로잡힙니까? 내가 머리가 둔하면 둔한 것만큼 쓸데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했다면 나의 성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덜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두가 남의 덕인데 제가 뭐 잘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미인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나주었기 때문에 내가 미인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못 나면 못 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나 자신인데 왜 열등감입니까? 얼마든지 복음은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해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냐 하면 여러분 조금 몸부림을 치세요. 너무 좋은 것을 놓고 여러분이 모르고 사세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열례 행사로 대각성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6개월 준비해서 나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6개월 준비하고 나흘 집회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또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열매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데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뭔가 간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래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먹을 것 다 먹지 않아요. 볼 것 다 보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말이죠. 얼마나 우리 볼 것 다 봅니까? 아프리카에 말이죠. 표범이 어떻게 새끼를 뵈는지까지 테레비를 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런 거 안 봐도 되는 건데 다 보잖아요. 하여튼 못 볼 것 다 보고 볼 것 다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들으면 기절을 할 일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갈증이 다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데리고 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데리고 올 때 처음 오시는 태신자는 전부 꽃바구니 다 들려가지고 예배실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에는요. 데리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면요. 딱 들어가서 예배실을 보면 앞에 꽃바구니가 쫙 놓여 있어요. 1, 2층 다 꽃바구니가 쫙 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찜을 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오 길이오 진리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라고 하면 나중에 저 많이 일어서요. 금년에도 한 4,600명이 나흘 동안 따라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60%가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어요.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오늘 현대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런 말 하죠. 하이테크와 하이타치는 병행해야 합니다. 하이테크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정보 기술이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은 살면 메말라버려요. 인생은 정말로 기계처럼 돼버립니다. 정서도 없고 감정도 없고요. 나중에는 가치간도 없어요. 완전히 기계화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하이타치요.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귀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 루트가 발견한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자주 부르는 잔송가가 하나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잿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렇죠. 슬픔 많은 세상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슬픔 많은 세상을 천국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람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참 좋은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2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주님 모시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감격된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또 어떤 산골에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또 분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복음을 내가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복음에 감격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나를 통해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알고 복음의 중요함을 깨달은 귀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지하셔서 이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빈들판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항상 알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